며칠 전에 제가 소포 하나를 받았습니다. 지방에 있는 꽤 큰 교회에 어느 성도가 저에게 보낸 소포였습니다. 꽤 두툼하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편지가 한 장 있고 그리고 테이프가 여러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제가 쓴 요한복음 강의 설교집의 한 부분을 떼서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이 왔구나 하고는 편지를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편지 서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목사님 교회에 부끄러운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자기 교회에 부끄러운 현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내용인가 하고 봤더니 그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수요일마다 요한복음을 강의하는데 몇 달 동안 옥하는 목사가 쓴 책에 있는 것을 그대로 뺏긴다는 거예요. 포시 하나 빼지 않고 그대로 뺏기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저에게 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믿어주지 아니할까 싶어서 목사님 테이프를 여러 개 넣어서 보냈고 그 다음에 제가 쓴 책에 페이지마다 목사님이 어떻게 이 말을 그대로 도용했는가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빨간 일로 전부 끊어놨어요. 그래 그거 보라고 같이 증빙 서류를 끼워가지고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는 편지 말미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주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현실을 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랬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도 밝히지 않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참 심정이 찹찹했습니다. 일단 제 기분이 별로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좀 대충 보니까 그 목사님이 무슨 토시 하나도 빼지 않고 그대로 인용한 구절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저의 책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해가지고 설교를 하신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훈은 아마 제 책을 읽었던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 들은 말인데 하고는 아마 기담아 듣다가 아 여기서 빼가지고 설교하는구나 하고 아마 자기가 생각을 하고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저에게 편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그 교인을 좀 연민의 정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정상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설교자는 많은 사람에게 빚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말을 몇 마디나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역사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수많은 설교자들이 배출되었고 저명한 저술가가 또 등장해서 많은 책을 남겼고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면서 연구하면서 평생을 바친 위대한 주석가들이 남겨놓은 유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그 모든 분들에게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남겨놓은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면서 아 이 말씀이야말로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다. 우리 성도들이 들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으면 그 영혼이 살찌고 그 영혼이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 좋은 내용들을 골고루 찾아서 그걸 가슴에 안고 실험하면서 설교를 만드는 게 설교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남의 말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전혀 준비하지 않냐고 남의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설교한다는 문제가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좀 인용했다는 것을 가지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뭐 교회의 주의 말씀이 사라졌느니 없어졌느니 하고 떠들면 설교자가 어디서서 뭘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어떤 설교자가 나의 설교는 나만이 해석할 수 있는 성경의 의미라고 떠든다면 이 설교는 아무도 해본 일이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설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런 설교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 설교자를 놓고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많으면 참 그 교회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요. 막 시시골골 비판할 테니까요. 아마 여러분 지난번 민경배 목사님 설교 들으셨잖아요. 제가 테이블 통해 들으니까 그 목사님은 사케오하고 니고데모하고 혼동을 하더군요. 그래가지고 니고데모가 나무위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셨어요. 아 그런데 니고데모야 내려오라 이러니까 너무너무 흥분해가지고 니고데모가 나무에서 내려왔습니다.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으니까 아 저 목사님 사케오를 완전히 니고데모를 착각했구나. 아 그러면 얼마나 귀여워요 목사님이. 그렇지 않아요. 이 강단에 올라서서 흥분해가지고 뭐 어떤 때는 이름이 왔다갔다 하죠. 저도 옛날에 다윗을 사울이라고 사울을 다윗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너무 긴장해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설교 해주시려고 하다가 저렇게 막 약간 좀 혼동을 하셨구나 하면 오히려 더 은혜가 될 텐데 여러분 저에게 편집어낸 그런 성도는 못 참아요. 저 세상에 목사가 내가 사케오하고 니고데모도 구별을 못하나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자기를 따르는 제자인 우리를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저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판이란 뭡니까 여러분? 형제의 약점이나 허물을 들추어서 험담하거나 공격하는 언어의 폭력입니다. 이게 비판이에요. 자기 안경을 쓰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비판이요. 자기의 자로 다른 사람을 재면서 길다 짧다 늘어놓는 것이 비판이요. 물론 여러분 비판 중에는 건전한 비판도 있습니다. 주님이 비판하지 말란다고 해서 아예 비판의식을 모두 정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잘못되어 가면 건전한 비판의식을 가지고 교회가 바로 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한국교회가 조금이라도 부패하고 세속화되어 간다면 우리는 이런 교회를 가슴에 안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비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해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비판의식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나쁘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비판하지 말란다고 해서 책망하는 것까지 주님이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못할 때 책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잘못을 놓고 책망합니다. 잘못되는 것을 보고도 책망하지 않느냐는 교회는 이미 생명전한 교회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악과 손을 잡고 잘못되어 그 영혼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조금 더 나쁜 소리를 하지 않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권위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비판하지 말란다고 해서 책망하지 말라는 말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 교회 안에서 형제끼리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용납하지 못해가지고 말을 가지고 형제들을 상처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게 비판하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원래 바리새인들은 남을 비판하는데 아주 도가 트인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십일조를 잘 내는 것을 드러내어서 자랑하기 위해서 십일조 안 하는 사람들을 무조건 공격했어요. 왜 십일조 안 하느냐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남을 비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우울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0절에 주님이 매우 엄숙한 말씀을 하신 것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0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바리새인들은 내세우는 의가 뭡니까? 다른 사람 죽이고 자기가 사는 의요. 다른 사람 까뭉개고 자기가 의로워지는 게 바리새인들의 의요. 그런데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을 섬진다는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의가 필요해요. 더 나은 의가 뭡니까?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 의입니다. 나를 죽이고 형제를 높이는 의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 형제가 아니에요. 누구냐? 세상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 비판할 수 있어요.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잘못되었으며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으며 얼마나 악하며 우리는 그들을 얼마든지 영적으로 분별하고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6절에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룩한 것을 누에게 주지 말라? 걔에게 주지 말라. 너희 진주를 대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그랬습니다. 거룩한 것을 이 거룩한 것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 목걸이를 하는 말입니다. 목걸이를 개에게 던지지 마. 너희 손가락에 끼고 있는 진주를 빼가지고 대지한테 던지지 마. 여기서 개는 들개예요. 우리들이 키우는 애완용이 아니에요. 사납고 냄새나고 더러운 옛날의 들개들입니다. 이 개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갚나가는 목걸이를 던져준다고 해서 개가 그 가치를 알겠어요? 보석을 돼지에게 던진다고 해서 돼지가 고맙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없단 말이에요. 가치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가치를 모르는 개대지한테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질 수도 없고 진주를 던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의 축복이요 복음입니다. 이런 것들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거룩합니다. 봄에 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중히 다루어야 하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함부로 던지듯이 주면 안 돼요. 사람 분별해가면서 예수 이름 전해야 되고 영적으로 잘 판단해서 복음 전해야 돼요. 안 되나 가서 예수 믿어라. 어떤 사람은 예수 이름만 모욕하고 욕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는 일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아무나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복음을 귀한 걸로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 가치를 몰라요. 개와 돼지처럼 뭘 모르고 오히려 찢어버리고 발로 뭉개요. 그런 사람에게는 함부로 거룩한 복음, 거룩한 예수의 이름 던지면 안 돼요. 기독교를 은근히 비판하기를 즐기는 돌 같은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런 소리 해봐요. 뭐라고 할까요? 빤하죠. 빤할 빤자예요. 무슨 소리가 나오지 뻔하잖아요. 뻔하게 알면서 주님의 이름을 그 사람의 발밑에서 짓밟히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세상 사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마음에 담을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세상에서 아무도 비판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남이 날두고 비판하는 것 듣기를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첫 서두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너희들 다 비판받기를 원치 않지. 남이 너희 소리하는 것 듣고 싶어 하지 않지. 그 심정 너무 당연해. 그러므로 너희가 남에게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남으로부터 비판 듣기를 원치 않습니다. 당연해요. 아이러니카라게도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가장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말 잘하는 사람치고 남이 자기 말하는 걸 견디는 걸 못 봤어요. 전부 다 히스테리카라게 반응하죠. 이상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하는 것을 자기는 재미있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남의 말은 못 받아주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아요. 저 자신도 예배가 아닙니다. 목사니까 비판을 하면 겸손하게 받아들일 것 같죠. 물론 받아들이기도 하죠. 또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이든 불건전한 비판이든 간에 하여튼 비판하는 쪽으로 저에게 말하는 것을 저의 본심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분이 나쁜데 어떻게 합니까? 나쁘면 나쁘다고 해야지. 별 놀이가 없죠. 20년이 넘도록 저에게는 잊혀지지 아니하는 어떤 사람의 표정이 아직도 제 마음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 몇 마리가 저의 귀에 아직도 남아있어요. 참 무섭죠? 그 사람이 저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삿대질하면서 욕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이상하게 2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의 이름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얼굴 표정이 남아있어요. 그 순간의 표정. 그 순간의 말이 저에게 남아있어요. 우리 교회가 원래 이름은 강남운평교회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만에 교회 이름을 바꾸었어요. 사랑의 교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났어요. 이름이 하도 별라니까요. 소문이 났는데 어느 목사님 모임에 갔더니 느닷없이 잘 알지 못하는 목사님이 저를 만나가지고 무슨 교회 이름을 그따위로 지었느냐고 그래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의자가 들어가는 그런 교회 이름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는 고아원 이름이나 짓지. 이러면서 얼굴을 불치고 대들더라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내가 뭐 위로 넣든지 너를 넣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막 화를 내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교회에 그냥 당했죠. 당하면서 그 사람의 표정이 그냥 제 마음에 콱 박힌 거예요. 그리고 막 흥분하던 그 음성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제가 비판을 환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아내는 항상 자기가 야당이 돼야 된다고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옥목사에게 솔직한 말을 해줄 사람이 거의 없고 잘못돼도 잘못된다는 말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자기라도 그 말을 당당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야당이래요.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 말만 들으면 기분 나빠요. 여러분 꼭 그럴 필요가 뭐 있어요. 물론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 들으면 옳은 말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고칠 때도 있고요.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고치고 인정하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사람의 힘이야. 그런데 실제로 자기를 비판하는 것을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나에게는 대놓고 하거든요. 당연하죠. 아무리 비판해도 내가 죽이진 않을 테니까 말이죠. 이게 사람의 힘이에요. 뭐나 할 것 가릴 것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싫어하는 것이면 남도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에티켓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비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면 꼭 해야 될 확실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인데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뭐 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내가 비판받지 않기를 원하면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1절 2절 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비판하면 비판하는 것만큼 너희도 비판을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비판 안 하면 자기도 비판 안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다른 사람의 뭐 이런 것 저런 것을 가지고 손가락을 헤면서 입으로 쪼아 대면 쪼아 대는 것만큼 너도 다른 사람의 입에 비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7장 12절에 나오는 유명한 황금률하고도 통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 우리 잘 알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다 같이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렇잖아요. 내가 비판받기를 원치 않으면 먼저 내가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요. 먼저 내가 대접을 할 때 내가 대접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판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지독한 모순에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비판합니까? 벌써 자기 모습을 안고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은 재미있는 비유로 지적하고 계십니다. 3절이에요.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뽀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뽀가 있는데 어찌하여 내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참 재미있는 말씀이고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티와 들뽀 이것은 비교가 안됩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이거는 너무나 거리가 먼 사물입니다. 우리 눈은 워낙 예민해가지고 잘 보이지 않는 작은 티만 들어가도 흉열이 되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그거 닦아내야지 그렇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티 참 많은 티요. 들뽀가 뭡니까? 천장을 보세요. 가로질러 놓은 저 세멘트 저 저 썩가래가 들뽀요. 엄청나게 큰 거요. 그러니까 티하고 들뽀 이것은 비교가 안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조금 더 어색하지 않게 딱딱 비교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비판하는 사람은 자기 눈에 들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비판받는 사람은 자기 눈에 티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어느 쪽이 더 나쁘냐? 비판하는 사람이 더 나쁘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나쁘냐? 들뽀가 티보다도 천배만배 큰 것처럼 비판하는 사람은 비판받는 사람보다도 천배만배 나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눈에는 큰 들뽀를 가지고 있으면서 보지도 못하는 주제에 남의 눈에 티를 가지고 탓을 한다면 그게 얼마나 자기 모순입니까 여러분? 그런 모순 뗀 짓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날마다 주여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모순을 안고 살면 그 인격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남의 소리 잘하는 사람은 자기의 들뽀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든지 아니면 남의 티가 들뽀처럼 커 보이는 이상 안구를 끼고 있는 환자이든지 아니면 자기의 들뽀를 숨기기 위해서 남의 자그마한 티를 가지고 과장하는 외식주의자든지 그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년 전에 읽은 가이드 포스트에 보니까 아주 단순하면서도 뭔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었어요. 아파트에 사는 어떤 부인이 있었습니다. 그 부인이 낮에는 좀 한갈대에 응겹실에 나와서 커피도 마시고 신문도 보고 이러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자연히 눈이 건너집에 있는 응겹실로 자주 갔나 봐요. 왜냐하면 그 아파트는 골목을 하나 사이에 두고 또 다른 아파트와 나란히 서 있었어요. 그러므로 골목 사이를 두고 서로가 응겹실이 다 들이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너집에 있는 응겹실에는 아주 참 고상하게 생긴 부인이 가끔 응겹실에 나와서 바느질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한 일은 없어도 서로 멀리 쳐다보는 사이가 된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인이 여전히 응겹실에 나와서 무심결에 건너편에 있는 부인을 바라보았는데 그날 따라 부인이 흐릿하게 잘 안 보여요. 전처럼 선명하지를 않아요. 그러자 자기도 모르게 대뜸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왔느냐 하면 원 세상에 창문이나 좀 제대로 닦고 책을 읽든지 바느질을 하지. 저렇게 게을러가 책만 읽으면 뭐 해? 하는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말이 튀어나와 버렸어요. 한 두 주가 지났습니다. 따뜻한 봄날 봄 청소를 했습니다. 유리창도를 닦고 집안의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우고 하루 종일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그리고는 오후 늦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커피 한 잔을 들고 응겹실에 와서 포근한 의자에 앉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건너편 집을 보게 됐어요. 아 그런데 그날 따라 이상하게 건너집에 있는 부인이 너무너무 선명하게 잘 보이는 거예요. 바느질하고 있는 부인이 그냥 그림을 보듯이 눈에 들어와요. 그럴 때 그 부인의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하 저 부인이 창문을 닦지 않아서 며칠 전에 잘 보이지 않는다고 투덜거렸는데 오늘 보니까 내가 창문을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졌구만 아 내가 이렇게 바보구나 하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는 한 토막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비판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기 창문을 닦지 않고 남의 창문 안 닦았다고 요하는 사람이에요. 비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 눈에는 들뽀를 갖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있는 키를 타다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순을 우리가 안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순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거룩하게 하나님 찾고 남북에는 정근한 것처럼 기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고 나름대로 건강하게 오늘까지 삼촌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들라면 저는 휘저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를 비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비판하면서 싸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엄청난 축복이었습니다. 간혹 가다가 비판하는 사람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러나 한 1, 2년 지나고 나면 어디를 가는지 사라지고 보이지를 않아요. 어디를 가버리고 없어요. 나중에 생각하면 그건 당연한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비판 안 하면 잠이 안 와요. 남의 말 안 하면 건지러워서 살지 못해요. 자기 말을 받아주는 환경이 되어야 신이 나서 뭐든지 하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교회에 와서 이 말 저 말 좀 해보니까 통하지를 않잖아요. 바탕이 자기 말을 받아주지 않으니까 못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간 교회는 불행하지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휴변을 한번 보세요. 교회의 중직을 맡아가지고 있는 분들이 목사가 하는 일마다 일이 비판하고 절이 비판하고 서로 모이면 쑥득쑥득하는 교회치고 제대로 성장하는 교회 봤어요? 건강한 교회 봤어요? 과거에 그런 일을 하다가 사랑의 교회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 깊이 반성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가지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 봤어요? 성도들끼리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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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 앉으면 이쪽에는 저쪽 이야기하고 저쪽은 이쪽 이야기하면서 서로가 비판하는 그런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니까 새 생명이 태어나는 축제를 경험하는 거 봤느냐고요. 없어요 절대. 비판은 나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비판하는 것은 나쁜 일이오 모순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1, 2년 전에 서울에 있는 큰 교회의 유명한 목사님이 여러 가지 스캔들에 말려가지고 굉장히 홍력을 치른 일이 있습니다. 신문에 가끔 보도가 되고 테레비에까지 야단복석을 치고 그 다음에는 기독교의 평신도 단체들이 비난의 성명을 발표하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법정에까지 다 서고 그야말로 지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나오는 그런 수란을 겪었어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내용이 옳고 그르구로를 떠나서 그 목사님을 좋게 보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목회자들 가운데는 그 목사님의 목회 생명이 이제는 끝났다고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럴 점에 목사님 몇 분이 모이는 어떤 모임에 참석한 일이 있어요. 제 옆에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계셨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님이 앉아계셨는데 식사를 하다가 저보고 이런 말을 해요. 아 그 목사님 요사이 자꾸 테레비가 어디 나오는 그 목사님 정말 생각하면 안타까운데 참 야단이라고 이러면서요. 자기가 우연히 그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 교인을 만나게 됐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떠봤대요. 아니 당신 교회 목회 목사님 요사이 참 힘들겼던데 그런 말들을 들으면 듣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교회를 계속 나가느냐고 물었대요. 나간대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느냐고 물었대요. 들어온대요. 그러더니 그분이 목사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요 우리 교회 목사님 신뢰해요. 소문대로 그런 나쁜 짓을 할 뿐이 아니라는 건 나는 너무 잘 알아요. 또 서로 한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꼭 교회를 그만두어야 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흠이 없는 목사가 있어요? 목사님은 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슬그머니 떠 보려다가 당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감동을 받았대요. 이런 교인이 있기에 그 교회가 살아있구나. 지금도 그 교회에 막 부흥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들으니까 한 주에 세례를 천명을 주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교회는 제자우리는 제자도 모르는 교회예요. 그런데도 비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우리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자고 해놓으니까 모두가 표준이 높아가지고 이상론 중독증에 걸려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눈에 걸리면 못 참아요. 다들 못 견뎌요. 이게 우리 교회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남을 비판하기가 아주 쉬운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런 시험에 빠지면 주님의 교회로서의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성령이 교회에 임하셔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은 교회에 임하셔서 교회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내주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자가 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통해서 사랑과 희력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십니다. 이렇게 온전한 인격을 닮아가도록 우리 안에서 창조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혀를 통제하십니다. 왜? 야구부가 말한 것처럼 말의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의 성숙이나 비성숙을 말로 가지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 신앙 인격이 온전하냐 온전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만큼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말을 통제합니다. 성령이 예루살렘 당학반이 임하셨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120문도의 말을 통제했습니다. 입을 통제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록 만드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 안에 구하시는 성령 교회 안에 구하시는 성령은 우리의 입과 말을 통제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합니까? 성령은 슬퍼합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합니까? 성령이 기뻐하십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한 말을 형제에게 주고받을 때 성령은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고 우리 안에서 충만하시지만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고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며 혀로 형제를 살인하고 형제를 해치면 성령은 근심하고 소모 성령은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서로 돌아 봅시다. 형제를 비판하는 근성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기를 원하는 육신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에게 순종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형제를 비판하려고 하다가도 혀를 깨물고 입을 담으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는 서슴치 않고 합니다. 왜? 우리는 성령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성령 충만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모이는 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루에 줄잡아 2만 5천 내지 3만 마디의 말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말을 하고 나면 말은 금방 사라집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수많은 말이 사라지지 않고 남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에 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기억에 남기도 합니다. 그만큼 말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혜인이라고 하는 시인의 말을 위한 기도라는 아름다운 시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마레시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마레시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호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서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주여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죽어간 크고 작은 마레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모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몸옵니다.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몸옵니다. 우리가 비판했습니까? 그 비판한 말은 없어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그어 하시면서 우리와의 건 비판하지 않도록 항상 도와주십니다. 우선 먼저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일으켜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치고 약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비판받지 아니할 만큼 온전한 사람이 있잖아요. 어디 있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목사도 장로구만 떠들고 여러분요. 약점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허물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자가 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허물과 약점에서 자유할 수 없는 십자가로 날마다 우리는 치고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 쳐다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해요. 서로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의 말씀은 서로 인지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팔복 가운데 유명한 말씀 하나로 남겼어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인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 모두는 남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평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행복할 수 있어요. 내가 남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내가 남을 불쌍히 여겨야 하잖아요.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성령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형제의 관계는 비판하는 관계가 아니고 불쌍히 여기는 관계라는 것을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이상 난 비판할 수 없죠. 성령은 형제를 칭찬하고 격려하도록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서 살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지 않습니다. 그의 약점이나 실수를 늘 마음에 기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점, 오히려 그 형제가 갖고 있는 장점을 날마다 볼 수 있도록 성령은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격려하게 되고 칭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은 성령의 눈입니까? 아니면 사판의 눈입니까? 성령의 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점을 봅니다. 그리고 격려하고 칭찬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을 엄하게 금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11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어찌 감히 다른 너의 형제 옆에 있는 형제를 비판할 수 있느냐? 비판함으로써 그 형제를 없인 여길 수가 있단 말이냐? 우리는 다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내 입으로 한 모든 말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텐데 그 형제와 네가 무슨 다른 것이 있어서 함부로 다른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만큼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비판하지 못하도록 우리 혀를 통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통제에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돌아갑니다. 성령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불쌍히 여깁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의 좋은 점을 봅니다. 성령의 사람은 형제를 격려하고 칭탄할지언정 비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충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너무나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고 탄식하면 우리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 다 가지고 살아도요 우리 안에 기뻐하시는 성령이 늘 근심하고 탄식하신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절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기뻐하신다면 그 기쁨은 나에게 행복으로 전달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잔인합니다. 날마다 날마다 혀에서 나오는 말 몇 마디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지 모릅니다. 칼로 칼에 맞아 죽는 사람보다도 혀에서 나오는 말에 맞아 죽는 사람이 몇십배 몇백배로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 의지하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행복을 나누면서 살 수 있을까요? 어디서 이 행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을까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형제를 서로 감싸고 함께 아픔과 슬픔을 나누면서 서로가 위해주는 것이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교회에서만이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만이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서로가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런 교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서 교회 안에서 형제를 헐뜯고 비판하는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보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우리가 행복한 길이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곳에서 여러분이 비판하는 형제들로 인해서 상처입고 고통당하고 온 경우가 많다 할지라도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그 모든 상처가 치유받기를 바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그어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혀와 입을 통제하시고 비판하지 못하도록 해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주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함께 주님을 부르며 찬송하는 형제들끼리 비판하는 일에 익어서 서로 상처 주고 고통당한 일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음에 입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성령의 손에 붙들려서 다시는 형제를 비판하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주의 제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섭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위로와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공동체된 이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행복과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서로 교안에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므로 비판하지 아니하는 성령의 공동체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